샤이니스 백 샤이니스 백 샤이니스 백 백 백 백 백 백 고! 사우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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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자가 자꾸 벗겨진다 모자가 힘들어하는 걸 테니까 좀 쉴까? 벌써 쉬어요? 또 쉬어? 물 좀 마시고 좀 쉬자 형 나중에도 그럴 거야? 또 쉴 거야 맨날? 형 벌써 그러면 안 돼요 벌써 물이야 형 여덟 마디 맞춰놓고 무슨 물을 마셔 이러면 안 돼 모자가 지금 피곤해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가슴이 나한테 인사를 하고 신경 좀 써줘 이렇게요? 숙일 때 이렇게 좀 해줘 근데 너무 추워서 뭐 좀 걸쳐도 되려나? 왜 이래 여름인데 왜 이래 여름인데 아니 태민아 너 왜 인터뷰 때 누나는 너무 예뻐 안 하고 누나는 너무 예뻐 있어? 근데 민호 형은 왜 이렇게 우리끼리 있을 땐 얘기 잘하면서 방송 카메라만 돌아가면 왜 말 한 마디도 안 하고 하지 말라는데 어떻게 해? 아니 말하지 말라는데 어떻게 말을 해? 선생님이 말하지 말래? 형 화면 표정 기분 좋을 때 표정 인터뷰 야 우리 이제 데미 무대도 했고 네 사실 우리 전 선배들은 이렇게 되게 신비주의나 맞아요 그런 모습으로 갔는데 우리는 좀 예능도 하고 그렇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게 좀 나을 거 같아 그럼 저 그거 하고 싶어요 뭐? 무한도전 무한도전 나가도 할 게 없어서 문제라니까 정말 나가면 뭐해 맨날 우리 말도 잘 못하고 그러는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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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소리들 아니 형 마스크 왜 쓰고 오신 거예요? 항상 이렇게 건강을 중요시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마스크를 쓰면 예쁜 미소가 안 보이잖아 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또 이렇게 마스크를 쓰면서 근데 형 화나신 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너희들도 웃음 잃지 말라고 내가 또 이런 거 준비했지 어? 또 리액션 하기 힘들 때 그냥 마스크 쓰고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돼 어 야 좋다 야 근데 빛나는 샤이니인데 지금 뭐하고 있었어? 아 저희 예능 이제 나가야 돼가지고 이거 항상 가지고 있어 네 너무 덜 추리하고 야야야야 그래서 신인 때는 이렇게 딱 어필을 하는 능력이 중요해 그렇죠 그치?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었을 거 같은데 네 뭐 어떤 거 연습하고 있었어? 모자 안 떨어지는 거 이런 거 연습하고 있었어 야야야 이런 거 치네 이런 거 치네 이 정도면 귀인이야 안 떨어지지 안 떨어져 야 이런 거 꼭 개인기로 써야 돼 아니지 그리고 요새 유행하고 있는 게임 중에 하나가 네 당연하지 아 혹시 당연하지 알고 있지? 네 알고 있죠 그러면 저희끼리 한번 먼저 해볼까요? 오케이 시작 너 바보지? 당연하지 당연하지 너 이수만 선생님 싫어하지 당연하지 당연하지 되게 강한 아이구나 되게 강한 야 너 아직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어 이제 데뷔해야 돼 어 자 자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진 거 같은데 에이 이렇게 하면 안 돼 시작 사실 대충 살고 싶지 대충 살고 싶지 제가 생각했던 생각했던 제가 이 사람을 죽을 때 이 사람은 죽을 때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좋아 잘했어 아니아니 이거 안 돼 샤이니스 백 자 자 소개합니다. 샤이니의 불꽃 카리스마 민호. 좋아요. 꽃이야 꽃이야. 좋아 좋아 좋아. 이어서 반응이어서 킥. 난 춤을 만들어 봤어. 오 짠색해 짠색해. 오 짠색해. 뭐야. 유행할 것 같아. 유행할 것 같아. 이게 뭐야. 이거 제일 히트할 것 같아. 박수 한 번 주세요. 10년 후 끈. 유행한 원격 부른둥枚. 두더구를 люб logic ahead.. 이nd 노노노노 으 뭐 지켜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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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라리 이게 나 이렇게 있어 그냥 됐어 됐어 아 지금 무슨 일이 있었던데 아 얘 갈수록 당나네 예능신이 내려와야지 가능한건데 야 그러면 이제 한 명 남았잖아 우리 태민이가 수줍어가지고 춤을 좀 잘 출라나? 아 좀 수줍긴 한데 태민이 걸그룹 댄스 진짜 좋아요 아 그래? 근데 걸그룹 댄스 왕이에요 왕 좋았어 이렇게 기대를 받는 누가 남았죠? 태민! 자 간다! 샤인의 춤생추나 태민 발수 한 번 주세요! 신동 갑니다! 멋지다! 좋아! 좋아! 이거 뭐야! 이거 뭐야! 이거 뭐야! 이거 뭐야! 이거 뭐야! 야 근데 괜찮다 이거 이거 괜찮은데? 뭔가 누나들을 홀려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민와일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! 아싸! 가위바위보! 아싸! 내가 다 예측했다고! 형 왜 카메라에 달려갔어야지 아싸! 아예 치킨! 이렇게 이렇게 다 가야 돼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! 야 같이! 야 같이! 야 같이! 야 같이! 아 네 쉰 좋아 네 쉰 좋아 플래시백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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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 번 세리머니 세리머니 와아